2016년도 경상북도 정부 3.0 경진대회 시상식이 오늘 도청 강당에서 열려 15개 기관이 수상했습니다. 오늘 시상식은 지난 8월 중 도와 시군에서 공모된 113건의 시책 가운데 15건이 경진대회에 올라 대상 1건, 금상 2건, 은상 3건 등으로 선정됐습니다. 대상은 농업기술원의 농업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제공 시책이, 금상은 포항시의 폐철도 부지를 도심 힐링숲으로 조성한 사례와 청도군의 외래산부인과 개원 시책이 선정됐습니다.